제가 한국인들이의 국물의 물과 같은 이 former 한국 식당을 많이 먹었다. 그리고 부족하게 팔린 식당은 부족하게 달린 식당에서 국물과 같은 이국수는 안 되는 것인가? 한국 사람들은 부족한 이 한국 한국의 국물들로 본연의 맛 배추, 고기, 굴, 닭 진짜로 제대 불씨네 예술이다 굴! 굴 들어갔네. 어머어머. 굴이 더 차리잖아. 사실 이탈리아에는 보드 벨리는 많이 먹어요. 아니, 보드 벨리는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보드 벨리는 소금에 졸인 건데요. 맞아요. 반체타. 생으로 안 먹어요. 그럼 여기 여기ijo... 여기 이거 꼭여야. 우리 인테리아, bu 나의 반죽이 너나요? 저희는 저를 대부분 벨리는 너나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포장은 매장 미친놈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매일 조금 문의로 많이 맞추는 것도 없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강하? 아니, 나 아니요. 너무 많아요. 재밌게. 그리고cules... Mommy said 스툼핑이라도... 진짜 잘 드신다, 맛있게. 찹쌀, 리조, 미키 노소. 아마 이거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분연의 맛. 배추, 고기, 귤. 연념 거의 하나. 그냥 지화해서 먹고 싶었어요. 저는 이 기름의 힘에 더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기름이 더 남은 산 거죠. 좋아, 이게 이 기름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이 기름이 더 나은 거예요. 이만 더 착한 느낌이요. 저는 이 기름이 더 좋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원한 손으로 부끄러워 짜장면을 흡수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돼지고기 쌀 버스 예요 이렇게 사실 우리 친구들 아마 인글리시어 그래서 친구들 다... 예, I went and came to Korea I didn't want to meet the Japanese I just wanted to... That's the way to learn Korean, huh? That's it 그때 형이랑 방문해 공방! 공방! 한참이 많이 들어요 한참이 공방! 한참이 공방을 한참이 모두 다 같이 마시고 그래서 매우 맛있어 다 먹으면 좋지 제가 처음으로 먹은 한국의 다리아를 많이 먹습니다 제가 몇 명냐로 먹은 한국의 다리아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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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좋은데요 그리고 예전에 그는 이에는 예전에 그는 한국의 다리아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파타지 렉 미자미 동제 테라 빌리 젊는 언어 스테어 그리고 프랑스에서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없어요 뭐 해서 그 해변에 사 산다면 뭐 막 세이 몹블리 이런 도시 괜찮지만 조금 탕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없고 일단 프랑스에서는 회문화가 원래 잘 없어요 아 거래 한국만 프랑스 사람들이 오면 횟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 아 아 예 에 4마리 me 아 그죠리 어어 2. 이렇게 봐 세상을 못 bored 너 웬 led 모세BERG 되요 점이 의사 고마maker 자기 의학 으 k 5점 Camera 5 약 dB 처음 알려줘 FlexQ we 선생님 좀 해 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집 뭐야? 아니, 이게 첫 코스예요? 메인 아니에요? 와, 이 첫 번째 앵놈. 대박이다. 오, 생굴, 생굴. 한국에서 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신기해. 행복해요. 네. 와우. 아, bravo. 그렇죠? 이렇게. 정말. 네. 이거 계산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곳 like 80%, 10만원이라고 생각되죠? 네. 이거 비싸다. 네, 비싸다. 시대ton을 좋아하시고요 거리도 이제 네 자관동이에요 하하하하 안녕 네 얘가 좋더라고요 는 잘 어울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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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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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읏 절굴 맛있지 맛있지 진짜 이런 거 영상 찍어서 프랑스님 친구한테 보내면 뭔가 와 얘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느낌이야 나 플렉스 한다 불플렉스 다 먹었구나 시크윗 한 번 봐 응 시크윗 루카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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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fuerwer 이번에는 탱uro 잘 먹었습니다 카형 여러 가지 다 드시네요 많이 안 들리지? 아, 정말? 아, 무서워 눈에 그림자가 그려져서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우리 사위한테 내가 첫 잔을 받네 오, 예의 바르네 자,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아, 오, 잘 됐네 슬로, 슬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보쌈 아, 제대로 지내네 내가 할 거야 음식은 내가 알아서 사실 한국 음식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 제 개인의 패키지에 제 개인의 패키지에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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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부를 하지 마 이제 고기 하나 넣고 오케이 어이, 어이 어이 오, 꽉 차시네 저 입에 다 들어가나? 저 입에 다 들어가나? 네, 좋아요 조심해 어머니 좀 좋아하시고 옆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러면 되게 많아 아우 얼마나 흐뭇하실까 사위가 와가지고 오물오물 그냥 잘 먹고 그러면 어휴 오물오물 먹어서 잘 먹나?